양고기 양갈비 숄더렉 가격은 품에 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축산물 협력 농가 판매 상품 양고기 양갈비 숄더렉 판매합니다. 1년 미만 양을 램이라고 해요. 이때가 가장 부드럽고 맛있는 시기에요. 호주에 1년 미만 양인 램만 사용해요. 숄더렉은 마블링이 적절하게 섞여있어 정말 부드러운 부위에요. 누린내 없이 양갈비 특유의 기름진 고소한 맛이 일품이에요. 저희는 1년 미만 양인 램을 사용해서 누린내 업고 부드러운 식감을 선사해줘요. 양고기가 먹고 싶을 때 뿐만 아니라 파티할 때 야외 놀러갔을 때 특별한 음식으로 최고에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쯔란을 증정해드려요.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빵빵익에 넣어 신선함을 유지한 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돼요. 양갈비 숄더렉 제품 정보입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양고기 양갈비 숄더렉 800g 판매가격 39,000원 무료배송 양고기 양갈비 숄더렉 900g 판매가격 45,000원 무료배송 양고기 양갈비 숄더렉 800g 900g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